자, 인사이드 부산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16개국은 단체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석으로 가보죠. 김영찬 강석우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민들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단체장이 16분이나 되다 보니까 한 번에 기억하기 쉽지 않아서요. 부산시민들,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강서구청장 김영찬입니다. 저의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굳이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지난 2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강서를 위롯한 부산의 많은 도시계획에 관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축적된 그런 검증된 능력을 우선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년을 7년 남겨둔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구청장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직자로서 울고든 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위대한 강서구민과 항상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가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이후 다섯 달이 흘렀는데요. 업무 파악에 바쁘셨을 텐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많지만, 여기서 굳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교통이고, 하나는 도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우리 강서는 우리 부산의 무려 4분의 1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은 버스 한 대를 놓치고 나면, 150분 후에 다음 버스가 올 정도로 대중교통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강할한 토지라서 도시철도도 아직까지는 더디기만 합니다. 올해 6월에 하단녹산 도시철도가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단녹산선을 조속히, 그리고 지하화해서,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입니다.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있지만, 너무 토지가 넓다 보니까, 이게 아주 대기시간도 길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매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잊지 않았던 일이겠지만, 저희가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득 저 남쪽에서, 대저동까지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한 시간 안에는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저대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저대교가 그간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저대교가 우리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는 강서에는 너무나 필요한 교량이기 때문에, 대저대교는 신속하게 건설이 되어야 되고, 이어서 음궁대교, 장락대교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저대교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취임을 하자마자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시민의 뜻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부산시도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기 되겠습니다. 현안으로. 우리 강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기업만 이렇게 달랑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밤되면 아무도 없는 도심 공동화가 생기고, 그리고 우수한 근로자가 아무런 생활 편익시설이 없는 그런 공단지역에는 같은 임금이라도 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업이 많은 곳도 그렇고, 우리 강서는 곳곳이 도시개혁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개혁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건설이 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곳곳을 살펴보고, 그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현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과 도시개혁,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이번에는 인구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에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도시가 바로 강서구입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몇 안 되는 도시인데,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해 보이거든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모든 도시의 가장 큰 지표는 큰 인구규모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렇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인구는 비로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구규모가 그 도시의 번영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산 강서, 우리 강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광활한 토지, 부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고, 그리고 그게 대부분 평지입니다. 거기다가 곳곳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동강, 선악동강, 맥도강, 평강천, 심지어는 이걸 연결하는 인공수로까지 만들고 있으니 도시 전체가 물이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뿐만 아니라 바다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산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 산, 바다, 광활한 토지, 이런 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게 큰 잠재력이고, 두 번째는 국가기반시설의 직결지입니다. 전 세계 5위권의 큰 항만을 가지고 있고, 김해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24시간 이착류이 가능한 허브공항을 지금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도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모두 집결되는 국가기반시설의 직결지가 바로 우리 강서입니다. 세 번째 잠재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서는 부산, 울산, 경남,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부울경의 딱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산의 변방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면서, 서쪽으로는 경남의 주요 도시인 통합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가 바로 접하고 있고, 또 동쪽으로는 거대한 부산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가 불경의 중심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가기반시설, 그리고 위치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강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서울, 강남, 해운대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구체적인 보관이 갖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의 번영을 나타내는 것은 큰 인구 규모입니다. 우리 강서는 앞서 말씀드린 무한한 잠재력을,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강서는 현재 인구는 15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불과 6, 7년 후가 되면, 32만을 돌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모두 착수되어서, 현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계획대로 아마 입주가 될 것이고, 인구는 그래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한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기반시설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각각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몇 만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 강서는 가득 신공항에 의해서, 또 다른 모멘텀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이 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강서는 번영해 나갈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발표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지금 방송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60만, 70만 해서, 서울 강남을 넘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의 교통 여건 개선, 아까 말씀하신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또 대저대교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단 녹산선은 제가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시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6월 1일 날 당선 결정이 나고, 6월 중순에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기본계획 때, 지하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을 할 때는 우리가 지상의 교각을 건설을 해서 가는 거로 진행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단계 때 반드시 지하를 정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부산시와 강서구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강서는 도시철도가 반드시 지하철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저대교. 그렇죠. 대저대교. 대저대교는 오랜 기간 동안 설계를 마치고도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시민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냐, 이렇게 해서 환경만 생각하는 쪽의 의견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되어서 꼼짝단상 못하고 있던 것을 7월 1일 취임을 하고 7월 중순에 우리 강서구청이 자청을 해서 강서구 강당에서 공청회를 실시를 했고, 그 공청회에서 대다수 우리 강서구민과 시민들이 대저대교에 조속하고 원안적인 건설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를 계기로 시민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던 부산시는 굉장히 강함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저대교 건설도 빠르게 진행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저는 자랑처럼 느껴졌는데, 천에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실 좀 부럽거든요. 가덕신공항 건설도 말씀하셨고,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등 도시기반을 만드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할까 싶은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보관들이 있을까요? 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태계획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또 이어가면서 또 인공의, 우리 인류의 번영을 이루어나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는 66년도부터 지정이 된 철새도래지로서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강서구 전역에 좀 이렇게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 철새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환경하고의 구체적인 공존의 방법인데,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철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고,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철새는 먹이가 이렇게 잘 공급이 되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개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결과를 저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 도시를 번영해 나가면서 개발을 해 나갈 때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철새 대체 서식지를 반드시 마련하고, 또 강변과 수변으로는 바다나 강변의 개발에는 굉장히 친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번영도 이루고, 자연도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조대교 건설에 있어서 철새 도래지 문제가 가장 컸잖아요. 그러면 대조대교 건설과 철새와의 문제는 없다? 대조대교를 건설하면서 현재 원래 대조대교의 건설 안을 보게 되면, 거기가 철새가 많이 도래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만약에 철새가 도래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대체적인 곳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는 먹이도 공급을 하고, 잘 관리를 해주면 기존에 있는 것 못지않게 훨씬 많은 철새가 날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철새도 우리랑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조대교를 그렇게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치로 보면 강서구는 부산, 울산, 경남의 딱 중심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했죠. 낙동강 협의체 어떤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구상을 여쭤봅니다. 이번에 낙동강 6개 도시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적을 이룬 한강의 기적처럼 제2의 도약을 위한 낙동강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 6개 도시는 경상남도는 김해와 양산이 되겠고, 우리 부산은 강서와 북구 사상사하가 되겠는데요. 이 6개 지방정부를 인구를 합해도 200만에 가깝습니다. 200만은 광주나 대전 경우는 풀쩍 뛰어넘고, 대구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낙동강 6개 지방정부가 강을, 국가하천이라는 이 자원을 함께 사용하면서 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또 하천변으로는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번영해서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자는 그런 지지가 되겠고, 이번에 이 첫 걸음으로서 이제 우선 그 전에 이렇게 배가 다녔었는데, 그 배길이 지금 단절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양산에서 김해로 해서 우리 강서, 사상, 사하, 북구까지 이렇게 오가는 이런 배길을 복원하는 것이 이제 6개 협의체가 앞으로 같이 할 사업이고, 우리 이제 강서는 한 두 가지 사업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하나는 우리 강서는 이제 굉장히 낙동강변을 많이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 하천변을 국민이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은 기본적으로 물을 잘 다스려서 재난에 대비해야도 되겠지만, 또 평소에 하천을 국민들이 자주 아주 잘 사용하고, 요즘 파크골프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좋은 레이저 시설로서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는데, 6개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끌어내고자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낙동강 하구에는 철새 도레이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강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 좀 힘든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군요. 많은 규제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와 제한을 합리적으로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6년도에 지정된 그 지역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문화재청 정부와 우리 6개 협의체가 함께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문화재도 보호하고 그리고 인류도 번영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66년에 지정된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네. 구역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60년 넘게. 60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구청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서구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각오와 다짐, 또 강서구민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리 부산 강서구는 우리 부산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부울경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제2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위대한 강서구민 여러분께서는 원주민께서도 그렇고 또 이주해오셔서 본인의 자녀분들은 고향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은 제2의 고향이 되는 우리 이주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위대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렇게 바라시고 또 그런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영찬이 이제는 구청장으로서 머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도시가 되도록 저의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투입해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드 부산 지금까지 김영찬 강서구청장과 함께했는데요. 위대한 강서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발전하는 도시가 되길 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연과도 잘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